저의 지켄데요 작업하고 있으니까 바켓 위에 올라와서 자기도 태워주라 그러네요 아휴 저 발 봐 엉망대인가 뚱 뚱아 이름은 뚱이에요 가도 꼴딱대서 많이 먹는다고 뚱이니 얘는 저를 맨 쫓아다니네 골쌓기도 작업하려고 그러면 도착하고 차도 타면 도착하고 이리와 뚱 이리 올라와 이리와 이리와 어쩔 수 없이 탑승시켜야 되겠네요 뭐 어떻게 왔대 의미 야야야야야 너 아휴 미안한데 목 좀 잡자 뚱 아이고 야 너 때문에 못살겠다 팔 야 올라오지마 뚱 제발 올라오지마 요게 gamers 국가 있어도 이리와 되니까 치 soup 텐